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인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 저는 지금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염이사님도 많이 지쳐보인다. 어제 너무 힘드셨죠? 네, 어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간대죠. 떡 한 상자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황은 대충 어떤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리포트 좀 보여주시고. 네, 오늘 일정 좀 말씀드리면 한국 수출입 데이터 11월달 지표 오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중소기업 대상이죠. 차이신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고.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경제활동동향보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정 프로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전환사채 어제 정말 많이 발행됐잖아요. 아, 반합니다. 네, 오늘부터 발행되는 것은 리픽싱 조건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조건변경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 발행 없어요. 응? 발행 없다고. 이제 발행... 다 했는데 뭘 발행을 해. 발행 없을까요, 거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발행하는 기업은 진짜 좀 유심을 봐야 되겠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진짜 이제부터 발행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정말 이런 채권 발행하고도 자신 있는 기업이니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지. 진짜 이런 조건이라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급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마이 데이터 사업도 시범 서비스가 시행이 되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뉴스는 오늘도 나왔지만 몰루피라비르가 승인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인 공고. 승인 공고를 받았고. 조만간 FDA에서 이제 자문위원회 승인 공고대로 아마 승인을 낼 것 같아요. 화이자? 아니, 그 머크. 그런데 머크 자기네들이 별로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게 찬성, 좀 약간 반대도 많았어요. 찬성이 13표, 반대가 10표. 그래도 이제 찬성이 많아서 이제 몰루피라비드는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단 이제 구매 계약을 지금 맺어서 전 40만 4천만 명 정도를 좀 약을 좀 확보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 아마 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달 이제 긴급 승인 절차에 좀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달. 내년부터가 아니라. 아, 다음 달. 너무 멀어보여요. 내년부터가. 그러네요. 이제 한 달 남으시니까. 네, 한 달 남으시니까. 네. 그런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시장은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이 좀 많이 빠졌지만. 또 아침에 또 반대매매에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이제 야간 선물이 한 0.37%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이 있어서. 또 원달러 환율이 한 7원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좀 출발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이제 좀 중소용주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매매 매물이 좀 일부. 아까 보니까 아침에 예상지수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코스닥 쪽에. 그런데 지금 코스닥도 좀 빠르게 예상포를, 하락포를 좀 확대, 낮추면서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그래서 코스닥은 소포가라, 코스피는 일단 강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 출발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료했던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장중에 어제도 김탁 이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선물 시장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휘둘리는 장세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아니면 한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현물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선물 따라서 변동성은 좀 커지니까요. 장중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은 2853포인트 플러스 14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세는 좀 보이고 있지만 마이너스 1.89포인트 정도.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으로는 한 1%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한 2.1% 정도 반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NC소프트,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의 효과가 일단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오늘도 올랐잖아요. 지금 약세장에서. 그래도 애플이 진짜 적어대. 생각보다 지금 아이폰 수요가 워낙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관련 기업이죠. LG노텍이 오늘 한 4% 정도 추가로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 또 경기 민감주인 롯데케미칼도 한 2.7% 정도 오늘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호가 상황으로는 컴투수가 한 4% 정도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요. 게임주는 끝내주더라 어제도.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게임주는 금리 인상이나 오미크론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오미크론의 오히려 수혜지. 집에서 그냥 게임한다 이거 아니야. 넷마블만 빠졌잖아요. 오늘 느려 빨리. 넷마블은 어제 빠진 이유 좀 찾아보니까 증권사의 목표적 권력을 낮춰버렸더라고요. 실적 우려 때문에. 증권사 목표가 하향, 실적 우려.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정부로 보유. 이것도 있네요. 보여드려 빨리. 이제 장은 시작을 했고요.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LG노텍이 4% 정도 상승 출발했고. 어제 한우 시스템이 결국엔 좀 밀려버렸는데.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기사는 나왔는데 한우 시스템이 매각된다고 했잖아요. 일본 전산, 이덱 쪽에.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다.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일단 오늘 다시 3% 정도. 사실 무근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확정된 건 없다. 매각은 계속 추진 중이었어요. 뭔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아직은 딜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4%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기아가 1.6% 정도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치료제 좀 기대감이 있어서 2.4%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용주도는 출발 괜찮고. 좀 빠지는 기업들은 LG유플러스가 1%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SD바이오센서가 1.3% 정도 하락하고 있고. SK가 한 0.9% 정도. 그 정도 좀 밀리고 있고. 대부분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오늘 일단 분위기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 흐름은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컴투스가 한 3% 정도 오르면서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동화기업, TCK 이런 기업도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쪽 섹터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즌이 오늘 좀 빠졌어요. 2% 그래서 시장은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오늘 출발만 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출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4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2,863포인트 0.86% 정도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줬고. 코스닥도 6포인트 정도 0.68% 일단 우려했던 추가 투매는 좀 나오지 않고 있고 다행히 좀 오전장은 견주하기 출발을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양기는 어떻습니까? 양기? 네? 양기 뭐예요? 양기가 뭐예요? 외국인 양. 기관투자. 양기. 풀네임 하긴 하죠. 양기. 어디서 또 외워 오셔서. 외국인하고 기관투자가 어떻습니까? 네. 둘 다 지금 사고 있어요. 둘 쪽 다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이 347억 사고 있고요. 기관투자들이 217억. 오늘 연기금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데 한 220억 정도 들어왔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팔아서 이제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오전에 사고 있습니다. 2,156개억 정도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아직 크게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1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쪽에서 835억 정도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시장 좀 반등을 이끄는 주역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매수폭을 지금 530억까지 조금 늘려가고 있는데 주로 사는 업종은 뭐냐면요. 거의 전기전자. 전기전자를 193억 제약, 운수장비, 서비스업. 대부분 고르게 좀 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개세는 어떻습니까? 개세. 개세. 따라 좀 하지마. 개인이랑 세려거든. 아유 진짜. 어떻게 따라할 게 없어. 나를 따라야지. 그렇게 지금 외국인과 수급 인재 나오고 있다. 웃지마 웃지마. 어제도 웃다가 끝나듯이 끝까지 인상 쓰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일단 오늘 수급은 어제랑은 좀 180도 좀 다르게 지금 오전장은 전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는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괜찮은 게 한우 시스템도 좋은데 기아 현대차가 모처럼 올라가고 기아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2% 정도. 그래서 부풍주하고 지금 완성차가 좀 출발이 좋은 상태라서 긍정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광고 기획사도 오늘 출발이 좋고 골프 관련주도 오늘 좀 올라가고 일부 올라가고요. NFT 관련주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라든가 의료기기, AR, 타이어, 정유업종 이쪽도 대부분 다 차분히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제도 좀 최근에 부진했는데 네이버가 한 1.5% 정도. 그래서 아주 급등한다 이거보다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 1에서 2% 정도 좀 완만하게 기업들이 반등을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고요. 반대로 좀 빠지는 쪽은 오늘 카지노 업종은 여전히 조금 부진한 상태고. 통신주가 좀 일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기업도 일부 밀리는데 극소수입니다. 사실 빠지는 기업들은. 그래서 어제 충격에서는 벗어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어제 너무. 분위기 좋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양전의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우리 분위기가 침을 해야지 양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초대 손님은 바로 제가 어레인지 했어요. 저녁에. 윤주호 센터장님을 주시기로. 아, 센터장님. 윤주호 김환진 박사님. 김혁익께서 몇 분 계시죠? 웃지 마, 웃지 마.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그리고 또 리포트들도 소개 좀 해주셔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한국 투자, 오늘 업종 위주로 말씀드리면 한투에서 이원식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반도체는 의견들이 대부분 요새는 좀 좋게 나오는데 전방 업체들 재고가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서버 수요도 좀 개선되고 PC 쪽에서 보면 기업들 PC 구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의견 좀 비중 확대 의견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주가 반등으로 하이닉스가 좀 이제 약간 올라와서 가격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하이닉스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BR이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3이잖아요. 사실 디램 쪽에서는. 그런데 마이크론이 PBR이 1.6배나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여전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KB에서 박신혜 연구원님이 이제 내년 전망도 좀 해주셨는데 요새 뭐 유통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롯데쇼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 추정치가 지난 1년간 계속 올라갔대요. 추정치 자체는. 그런데 주가는 5월부터 좀 계속 빠져가지고 그냥 아예 유통업종 전체를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또 타 섹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굳이 유통을 할 필요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숫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추정치 올라가니까 한번 좀 유통업종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최근에 조선주도 좀 좋았다가 분위기가 좀 꺾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최강식 애널리스트가 LNG선 수주가 지금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하셨고. 10월까지 이미 수주 목표 30%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11월에 그리스 선주들이 지금 LNG선을 투기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11월 5일날 현대중공업이 LNG선 세척 수주 공시를 했는데 그것도 그리스 쪽이고요. 대우조선의 양도 두 척 수주를 했는데 그쪽 다 그리스 쪽. 우리가 대부분 LNG하면 카타르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굉장히 급하게 지금 발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조선업 대형 LNG선 수주가 57척인데 2018년도가 58척이 최대였는데 그걸 아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왜 이렇게 투기적으로 발주를 하냐. 일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슬롯이 부족하대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한정돼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카타르랑 이미 예약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좀 늦기 전에 발주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규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이제 어떤 연료가 그러니까 저유황류라든가 아니면 벙커CU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 그거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3년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배를 LNG 추진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선 신조선과도 계속 좀 오름세니까 조선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한국의 조선 3사, 그다음에 엔진 만드는 업체, 또 LNG선 본행제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도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얇다. 얇다. 얇아. 또? 또 내려가네요. 얇아. 조금만 매물 나와도. 네. 그치? 가격 안치는 주체가 없네. 수급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불안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매수는 더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제와 같은 패닉이 나올 가능성은 낮긴 한데요. 확실히 이게 공격적으로는 올리겠다는 그런 투자 심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물량은 대부분 나오거나 나올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요. 뭐 먹었어야지 나오죠. 그냥 없고요. 게임주하고 엔터주나 2차전지 소재 정도. 그 정도. 그럼 뭐 어제 더 올라 버리던데. 그쪽밖에 사실은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는 2, 30% 빠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일단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지금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일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시장에서 되게 특이한 게 뭐 엔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각각 좀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롯데케미칼이 좀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왜냐면 경기 민감주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4% 정도 올랐는데 한 외국계 정권사에서 오늘 아마 목표주가 올린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낙폭가대 대형 수출주들이 올라오는 거는 증시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래서 시장이 긍정적인데 이게 연속성이 있냐. 그걸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그래도 바이오도 12월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연말 연주에는. 셀트리온 올라갑니까? 네. 오늘 한 4.5%, 8% 이 정도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 좀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도 빨리 좀 많이 올라서. 이게 하여튼 주도주 형태의 어떤. 네.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되라되라 했는데. 절등말뜨리면서 어제 맞아버렸네요. 어제 같은 날 딱 버티고 했으면 주도주에서 위상을 딱 하고. 그렇죠? 마켓의 중심을 잡아줄 텐데. 이게 그러니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기업이 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도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뭐. 호텔? 응? 호텔이라든. 호텔? 호텔은 안 돼요? 호텔은. 호텔은 좀 약하지.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시총이 너무 작아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총 한 10위 안에 든 기업들 중에서. 멱살 끓을 정도 힘이 있는 애들.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셀트리온이 일단 끌고는 그냥 5% 올랐고. 삼성바이오가 2.5%. 삼성인자도 한 1%.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롯데케미칼이 급등했고. 그래서 일단 끌고 가려는 기업들은 일단 보여서 시장 일단 오전 분위기는 괜찮다고는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약한 건 왜 그래요? 코스피는 어쨌든 0.7%인데 코스닥은 0.3% 마이너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도 업종이죠. 아, 에코프로 이런 거. 네, 이게 빠져요. 위메이드, 디어유, 에코프로비. 이 세 개가 진짜 많이 오르는 기업들인데. 주도주가 좀 밀려버리니까. 좀 반대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3전도 일단 한 1%인데. 현차도 1% 후반대 이런 게 오르는군요. 네,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타랑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못 오른 기업들은 대부분 올라가요, 오늘은.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5% 가까이 지금 다 급등하고 있어서. 바이오가 일단. 이런 선정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5만 명분. 네. 그리고 어쨌든 셀트리온, 렉케노아는 효능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75%인가 80%가 되니까. 아, 그래요? 네, 효능이 괜찮대요. 로비너라이소 실제 쓰고 있고. 유럽도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머크에 경구용 치료제는 어쨌든 승인은 받아도 너무 효능이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화이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렉케노라가 어쨌든 가장 효능이 좋은 상태니까. 네.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5만 명분 들어가서 효과가 좀 더 좋다는 게 입증만 좀 더 되면 임상에서 들어오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진짜 중증 환자들 위주로 맞을 거 아니야. 병원에서 맞으니까. 병원에서 맞는 거죠. 병원에서 맞으니까 중증 환자들, 입원 환자들 일단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주사 한 방씩.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걸어 나가는 거야. 아, 나 툭툭 털고 나 나갈래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막 퍼지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좀 사라지는 그런 시기를 한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셀트리온 한 회사가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라도 좀 되면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위상이 달라지잖아. 이게 왜 셀트리온이 경구용 치료제 나오면 자꾸 주간 급 나가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치료제를 만든 건 처음이잖아요. 승인받은 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실제 치료제가 제대로 이렇게 승인받은 게.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대단한 일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좀 타이밍이. 타이밍이. 좀 훨씬 빨랐으면 더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이게 유럽 승인받은 게 경구용 치료제 이게 어느 정도 성과 나온 다음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게 좀 타이밍이 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긴 안막에서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도 많이 성장한 거다. 말도 안 되지. 옛날 옛날 같으면 속절 없이 그냥 뭐. 네. 아휴. 그리고 어쨌든 뉴스플로우상 우리가 뭐 유럽에다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수출하고 선적한다라는 뉴스 자체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 근데 이제 중증보다는 좀 초기 치료용이라는 얘기가 많으시네요. 중증 안 돼? 한 세 방 맞으면 안 돼? 되겠죠. 중증. 세 방으로 안 되면 여섯 방 맞고. 아 이쪽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휴 하여튼 오늘... 뭔가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뭔가 탁 치고 나가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일단 현재 상황 코스피는 0.4% 정도. 아이고 코스닥도 1% 빠져. 네. 저희가 뭐 기우제 지낸다고 해서 이게 뭐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염 의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 또 전하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승원 의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